휴헌은 미국의 암벽등반가 공학자 그리고 생물물리학자이다 펜실베니아 주 랜체스터의 한 메노나이트 가정에서 다섯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휴헌은 비범한 암벽등반가였다 8살 때 그는 11,627피트의 캐나다 소재 로키산맥의 템플산을 올랐고 17세의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1982년 1월 뉴헴푸셔주 워싱턴산에 있는 헌팅턴 계곡에서 어려운 얼음 등반을 하던 중 휴허와 한 명이 동료 등반가 제프 배천은 눈보라에 갇혀 길을 잃었고 결국 대역국으로 내려와 영하 29에서 3일 밤을 보냈다 그들이 구조되었을 즈음에는 이미 심각한 동상을 입은 상태였다 휴허는 양쪽 다리를 모두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그의 동료는 왼쪽 무릎 아래와 오른쪽 발가락 오른손에 손가락을 잃었다 구조 시도를 하는 동안 자원봉사자 알버트 다운은 눈사태로 죽었다 수술과 재활로 몇 달을 보낸 후 휴허는 의사가 그에게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 했던 등반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직접 디자인한 특화된 보영물들을 사용하여 동전 너비의 작은 바위 모서리에서도 설 수 있는 의족을 만들었으며 가파른 얼음벽을 오르도록 도와주는 티타늄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는 불편한 자세를 막기 위해 키를 조절하고 손과 발이 닿지 않기 전에 잡아주는 보영물을 사용했다 휴허의 키는 5에서 8피트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보영물들을 사용하여 휴허는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한층 높은 수준에 올랐고 그를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수행하는 심각한 절단 수술을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었다 휴허와 작가 패트리카 앨리스 허는 두 딸 알렉산드라와 세이지의 부모이다 알렉산드라의 첫 하이킹 성공은 패트리카의 회고록, 위로, 엄마와 딸의 등반 모험에 묘사되어 있다 등산가로서 경력을 쌓고 휴허는 전부터 관심이 있던 학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밀러스빌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 하버드대학에서 생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휴허가 휴먼 2.0 심포지움에서 양다리 절단자인 에이미 뮬린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MIT 미디어랩에 있는 벽을 오르고 있다 MIT에서 생물의학 기기 분야의 박사를 취득한 후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는 인간의 다리 기능에 필적하는 진보된 다리 보조기구와 정형수술에 관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그는 MIT의 미디어 예술과 과학 프로그램과 하버드 MIT의 건강과학 기술부서에서 부교수직을 맡고 있다 MIT 미디어랩의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연구팀의 수장으로서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착용 가능한 로봇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가 디자인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와 만나기 어려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다 휴헌은 재활과학 분야에서 60개가 넘는 동료평가 논문을 발행했으며 레오니을 가지고 있다 이 장비들은 바이오 메카트로닉스와 신경조절의 원리를 적용한 공학과학에 떠오르는 분야를 이끌고 있다 목표는 사지 절단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며 순수한 생리학의 학문적 관점에서 인간의 육체적 조건에 상승시키는 것이다 사지에 가해지는 중량과 관절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컴퓨터로 통제되는 무릎은 2004년 타임지 선정 건강 부문에서 발명품 탑 10에 올랐다 인공 발목 발보조기는 생물학적으로 다리의 움직임을 모방하였고 또한 최초로 정강이뼈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걷게 해주었으며 타임지의 동일한 순위표에 2007년에 올랐다 기술 부문과 경제와 고용 부문에서 하인즈상을 2007년에 수상하였다 또한 유명 기계 부문 혁신 리더상을 수상했다 그는 6대학 출신의 바이오메카닉과 생리학 분야에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팀의 멤버이다 이들 6대학에서는 오스카 피스토리오스의 러닝블레이드의 기계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양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트랙 선수인 오스카는 국제 육상경기 연맹으로부터 장애인 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당했는데 그의 블레이드가 경쟁적 우위를 가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부부는 휴와 그의 동료 로저 크렘에 의해 스위스의 라우센에서 2008년 5월 열린 CAS에서 발표되었고 이 금지를 뒤바꾸는 결과를 냈다 피스토리오스가 올림픽에서 권장한 신체의 선수들과 경쟁할 자격을 갖춘 첫 번째 장애인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 이 팀의 실험 결과물들은 응용생리학 저널 지혜 2009년 1월 18일 실렸다 휴허의 이야기는 앨리슨 오시우스가 쓴 두 번째 등정 휴허의 이야기에 소개되어 있으며 디스커버리 채널이 이 이야기를 방영하였고 2002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영화 등정 휴허의 이야기를 제작했다 또한 휴허는 2012년 3월 25일 CNN 위 더 넥스트 리스트 코너에 출연했다 오시우스 앨리슨 두 번째 등정 휴허의 이야기 오시우스 앨리슨 세컨드 어센트 더 스토리 오브 휴헬 메카닉스버그 PA 스타폴북스 ISBN 9780-8117-1794-6 메카닉스버그 PA 스타폴북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